아저씨가 나무에서 딱 땄어요? 그래서 해, 썬 아래에다가 말렸어요? 드라이했지요. 말렸어요. 말려서 말랑말랑해졌어요. 맛있다요? 완전 맛있다요? 감, persimmon, 바다야, 이게 꽃감인가? 꽃감이야, 이게 꽃감.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꽃감. 호랑이가 이거 보고, 무서워하고 도망간대. 꽃감이야, 꽃감. 하하, 너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요? 천천히 먹어.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이거는 조금씩 먹는 거야. 이거 뭐야? 감! 이거? 꽃감! 조금씩 먹어. 많이 먹으면 설사해. 음, 맛있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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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워우, 그건 뭐예요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꽃감!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꽃감! 바다야, 천천히 먹어. 이렇게 먹고, 또 먹을게. 다 먹고. 우유 좀 줄까요? 안고요. 바다, 우유 줄까요? 응? 엄마가 우유 줄까요? 바다, 우유 먹을래? 우유 먹어요, 안 먹어요? 우유 먹어요, 안 먹어요? 바다. 우유, yes, no. 바다야, 우유, yes, no. 안 먹어? 우유, no. 우유, no? yes, no. yes, no. no, yes, no. no, no. 어머, 어머. 엄마, 이제 아버지, 아버지, 오래요. 이거 다 먹고. 이거 바다 다 먹어, 오케이? 응. 이거 다 먹고 먹어. 이거 먹고. 여기 많이 있잖아, 입에. 꿀꺽 해야지. 꼭꼭 씹어서. 이거 빼줘요. 이거 먹을 땐 손이 깨끗이 하게 해서 먹어야 되지요? 바다야, 기다려. 뚫껍 하고. 오케이? 천천히 먹어.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좋아. 응가할 때 배 아파. 그럼 여기 με야해. 해야지. 이중 tropicalewal. 영광 princess에 맞춰서 먹자. 이렇게 와. 그래서 secondsائ's everywhere. τις assassin한다면 약속mitt이 없어abetes. 감사합니다.